네, 수고 가져와, 수고. 예, 가요. 그만 이어, 그만 하더라고.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라고 아니여? 언제까지 혹은 날 이렇게 술만 풀게여? 술 한잔 할 꿈은 있고, 아니면 가라. 너 참말로 너무 연다. 네 맘 아픈 건 알겠는디, 이러는 거 아니여. 어, 기껏해야 과거 떨어진 거 아니여. 언제 네가 도포 입고 돌아다녔냐? 상관하지 마니까. 내가 어떻게 상관을 아니여. 네가 뭔데 내 일에 껴들어, 이래야 저래라야. 내가 뭐냐니? 그렇게 속한 말이 어딨냐? 이순신의 친구, 소금장수 임천수 아니여 나가. 아, 친구. 그래, 친구였지 우리가. 그러고 보니 너하고나 꽤 잘 어울려. 너는 상놈의 자식, 나는 역적의 새끼. 잘 어울린 친구야, 우린. 순신이, 너 말 다 혔냐? 그 뭐여? 네가 가난뱅이 양반의 역적이니까 나랑 친구한다는 거야, 시왕? 사또네처럼 잘난 집안이었으면 나 같은 놈은 거들떠도 안 봤다 이거여? 그리여, 인자 네가 다 알아서 이혀. 인자부터 네가 어딜 돌아다니든, 술을 먹다 콱 뒤지든 말든, 나는 상관 안 할 거니까, 알어? 나도 한 잔 주겠느냐? 네. 힘이 드느냐? 그나마 다행입니다. 형님이 아니고 저여서,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형님이 아니어서, 정말 다행입니다. 10년이다. 이 강에 의지한 채, 세월을 아꾸며 보낸 세월 말이다. 그 세월을 집어삼키면서 나는 다 잊었다. 잊었지 더구나. 이 조부님의 비원도, 나를 짓밟은 세상에 대한 분기도, 다 잊어지더구나. 저들도 그만 잊어주기를 간절히 바랬다. 하나, 세상은 어찌 그리 영악하기만 한지. 나를 올가매 던 그 족쇄가, 또다시 너를 올가매였건만. 이 애비가 힘이 없어. 그것 하나 거둬내질 못한구나.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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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놈을 친구로 생각한 내가 등신이오, 등신. 이 놈아, 미친놈처럼 혼자서 뭐 이렇게 웅얼거리고 있어. 아버지,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. 오늘은 뭔 일 있어도 하루 종일 누워있으라고 했잖아요. 죽으면 싸워질 놈 아껴서 뭘 할 거요. 저 수족이 멀쩡할 적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지.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니께유. 아이고, 걱정하지 말아, 이놈아. 골골 칠십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냐? 너는 장애들 때까지? 아니야, 아니야. 너는 그 새끼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내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거요. 뭐야? 세금을 아직 반도 못 거뒀다고. 사또,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요. 행군에 필요한 세금을 거둔 지 얼마 됐다고 또 세금을 거둬라 하시면... 그러면은 자네가 대식여도 내주겠다는 건가? 저들이 저리 버티는 것은 국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재인지 몰라서 그런 게야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요사도 그러면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예? 이런 답답한 사람 봤나 어찌 그리 요령이 없어 번복이를 한번 보여줘야 하자 이 말이야 번복이를 하시면 많이도 배웁네 하나만 드는 기야 하나만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아이 세상에 이래 사람이 살구멍은 만들어주시고 세금을 걷든지 말든지 하셔야죠 제발 사정 좀 봐주시오 나리 어허 이거 말이 안 통하는구만 그래서 뭔가 염세를 안 내겠다는 건가 시바 아이고 아이고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지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저만 국법을 어기는 일임을 모르는가 여러 말 말게 아이고 아이고 나리 뭐 들었느냐 어서 소금을 실어 나르지 않고 차지 그 자철을 근처 목표 아이구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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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난 내가 감히 관원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나서다니 그러고도 니놈이 무사할성 싶으냐 뭣 들어오느냐 당장 이놈을 끌고 가라 나설지 말아요 아버지꺼도 큰일 나요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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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수 아버님이 병원을 당하시다니요?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, 어머니? 연유는 모르겠으나 관하로 끌려가 큰 봉역을 당했다는구나. 내 보기엔 정신마저 놓아버린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. 아버지, 정신 지내세요,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. 천수야. 아버지, 이제 정신 좀 드셔요. 그러게 그 소금 다 줘버리고 말지. 왜 나서고 그려요, 나서기를. 이 놈, 아까 그 어떤 소금인지 다 줘버리고 말아, 이 놈아. 이 놈, 장께도 보내.